안녕하세요. 회장 가다. 고맙습니다. 혼자서도 이런 모습을 찍었잖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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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끝났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이번 앨범과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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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하단 말인 것 같아. 왜요? 왜요? 제작진, 공연. 제작진, 하단 말인 것 같아. 내가 시켰어? 그저의 화장이 풍성하게 되어있어가지고 정말 선지하지 못한 터치 느낌. 그러니까 막 하고 있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군무라고 생각을 하고 조옥이 형 제가 좀 여러 번 이기고 이제 아저씨 자야겠다고 하는데 형이 못자게 하는 거예요 한 판만 더 하자 이게 제가 말했던 그 이기고 싶은 분야 중에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탁구 게임인데 스키? 러브 스키? 가이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스키? 몸으로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고 몸으로서 어렵게 가지 마시다 추후다가 엉덩이로 이름 쓰고 끝내주세요 아 근데 요즘 이상한 거 같아요 모르겠네 우와 그러니까 뭘 만드는